열 번째 에피소드는 포메이팅 셀즈 입니다.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딱히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. 보시고, 보면 읽어보지 않으셔도 될거에요. 이미 다 소시안에 에피소드 설명했으니까 챌린지 마시면 됩니다. 이거 점프 파일 15, 이게 이거 점프 파일이죠. 아무것도 없는 좀 밍숭맹숭한 상태인데 이것을 여기 있는 지시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서 포메이팅을 해서 요러한 방식으로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